방어기제의 이론은 안나프로이트입니다. 안나프로이트는 방어기제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방어기제는 무식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어기제의 첫 번째 억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에는 다 밑줄을 쳐드렸거든요. 그 대목에 여러분들은 가로만 치면 됩니다. 억압은 억제와 다릅니다. 억제는 의식적인 과정을 억제라고 하는 거고요. 억압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무의식적인 정신기제로서 억압을 통해 자아는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등을 자, 여기 위에가 의식이다. 아래가 무의식이다 생각하세요.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억압입니다. 무의식 속으로 추방시켜 의식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억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명종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거나 하기 싫고 귀찮은 과제를 하지 않고 깜빡 잊었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억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되게 하기 싫은 것들, 귀찮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겠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귀찮은 내용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의식화되지 않도록 누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억압이다. 자, 충분히 설명됐죠? 반동형성입니다. 반동형성은 거기에 보면 정반대란 말이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건데 용납할 수 없는 욕구나 충동, 감정을 구하는 반대의 강한 욕구나 감정으로 대체시켜 표현하는 방어기제로서 무의식적인 기제입니다. 이 속담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학대하는 남편 앞에서 그를 매우, 그 남편을 매우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동형성입니다. 퇴행의 별표, 퇴행은 시험에 잘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퇴행, 리그레이션은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거나 불안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의 발달 단계나 행동양식으로 후퇴, 동그라미, 되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 게 첫 번째 사례예요. 4살 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대소변을 못 가리고 다시 젖먹이로 돌아가는 행동을 한다. 이게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던 거고 퇴행의 답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입원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아이같이 졸라대는 모습도 일종의 퇴행입니다. 자, 동일시입니다. 긍정적인 동일시와 부정적인 동일시가 있다라고 하는데 동일시는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역할을 따라서, 따라서 그 자리에 가로 묶으시면 돼요. 자기의 일부로 삶는 것인데, 아버지를 무수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는 것. 이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강한 성적 욕망이 있는 여자가 화려한 여배우와 동일시하는 것, 닮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일시인데, 두 번째 것은 1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결함입니다. 결함. 우리가 어떤 결함이 있을 때 보상심리가 작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함을 극복하려는 심리기제를 말합니다. 신체적 구조, 성격적 특성, 지적 성취 등에 대한 실제적 또는 상징적 결함을 그와 다른 측면을 해내므로써, 잘 해내므로써 그 결함을 극복하려는 심리기제를 말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이런 내용이 바로 보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 효도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상할까요? 내 이웃의 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겁니다. 지금 효도를 못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함인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웃어르신, 동네 어르신들을 극진히 잘 모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일종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아주 빈번히 사용하는 방어기제로써 의식하지 못한 동기나 결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치에 닿는 이유를 대는 심리기제인데 그 다음 가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이유를 될 때 우리가 합리화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네 가지의 기제가 있습니다. 심포도형, 그 자리, 별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심포도형이니까 두 번째가 달콤한 레몬형, 투사형, 망상형 네 가지의 기제가 있습니다. 자, 심포도형은 사례 왼쪽에 쓰세요. 여우와 심포도입니다. 이소부와 여우와 심포도라고 하는 이소부와가 바로 심포도형 기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람이 자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우와 심포도의 이소부와도 그러한 내용이죠. 달콤한 레몬형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고 보자 것 없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게 최고의 것이 최고의 것,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 레몬형이라 합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이지만 본인은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투사형은 우리가 뒤에 투사 나와요. 남 탓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 나 시험 망쳤어.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거든. 이럴 때 시험 문제를 탓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을 탓한다. 이럴 때는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때는 또 투사형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형 합리화와 투사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투사형 합리화는, 투사형 기제는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자기 위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투자로 남 탓입니다. 망상령입니다. 우리가 피해망상, 과대망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허구적인 신념입니다. 거기에 허구적 신념에 가로 묶어주세요.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허구적 신념을 가짐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상적으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구적 신념을 가지고 변명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심포도형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치입니다.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하다, 대치라고 하죠. 그러면 비슷한이 중요한 단어가 돼요. 비슷한의 동그라미, 정서적으로 아주 귀중한 대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을 심리적으로 용납되는 비슷한, 다른 대상으로 무식적으로 대치하는 걸 말하는데 꽝 대신 닭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빠에게 매력을 느끼는 동생이 있습니다. 비슷한의 동그라미, 그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을 사귈 때 우리는 이것을 대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치입니다. 전치는 대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치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건데요. 자, 거기 보면 전위라고도 돼 있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실제로 있는 어떤 대상에 향했던 감정 그대로를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전치와 대치는 유사한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대치는 대체물이 되는 대상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전치는 대상에 대한 감정에 강조점을 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충동 등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것.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덜 위협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가 나면 문에 화풀이하면서 문을 꽝 닫고 나옵니다. 이게 일종의 전치거든요. 자, 거기 보면 정로에서 빤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빠가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와이프에게 화풀이합니다. 이게 바로 전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전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투사 나왔습니다. 남탓이라고 쓰면 됩니다. 투사 오른쪽에 남탓이라고 쓰시고요. 자,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하고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나 충독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를 미워할 때 그가 자신을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화,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부착된 감정적 가치를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전치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꿈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신화,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리. 이 분리는 대개 감정분리입니다. 감정을 두 가지의 감정을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그의 수반된 감정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으로써 고통스러웠던 사실은 기억하지만 감정정선 억압함으로써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 사례보면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는 슬픈 감정을 느꼈던 청년이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영화를 보면서 비통하게 우는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청년이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영화를 보면서 비통하게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는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슬픈 감정이 없는 것이고 뒤에는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했으니까 슬픈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분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분리방어기제란다. 분리방어기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부정입니다. 부인인데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의식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생각이나 욕구를 무식적으로 부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써 현실적인 사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가 바라는 대로 공상해버리는 것입니다. 대개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인정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부인의 방어기제를 쓰는 겁니다.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여행을 떠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암환자가 자기의 병을 부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승화입니다. 별표 승화는 긍정적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대개 이것은 스포츠,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승화가 이루어지죠. 이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원초적이고 용납되지 않은 욕구를 적절히 억압할 수 없을 때 가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윤리적이고 보다 보람있는 행동양식 가로 닫고 이것으로 전환하여 표출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제가 승화입니다. 성적 충동이나 폭력에 대한 충동이 각종 예술이나 종교나 문화, 과학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1급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유명한 폭력배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권투선수가 되어서 챔피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스포츠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해리입니다. 해리는 이중성, 양면성이라고 써주세요. 이중성, 양면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해리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리장애는 기억상실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리기 전의 세계와 기억상실증이 걸린 시기 이 두 가지 세계가 달라요. 이게 바로 이중성, 양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근원적인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의식적 지배를 벗어나 마치 하나의 다른 독립적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이며 양면성, 동그라미, 이중성, 동그라미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킬박사와 하이드, 그 자리 별표 이 문학작품은 인간의 선과 인간의 악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건 해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자, 몽유병, 건망증 또는 기억상실증 이런 것들에게 들어갑니다. 저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할 때 심층에서 이 의식을 방해하는 기제로서 억압된 감정이 의식화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개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항입니다. 정신분석 도중 환자가 침묵을 하거나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의자가 불편하다고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항이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쓰는 겁니다. 내면화. 내면화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 탓입니다. 내면화는 내 탓. 내면화, 내 사, 투입인데요. 이건 투사와 반대가 돼요.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이는 게 죄다.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엄마 탓할 수 없으니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입. 내사 내면화입니다. 원상복귀. 별표. 원상복귀는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원상복귀는 언두잉으로서 취소, 무효화라고 합니다. 바람피우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합니다. 이게 바로 취소, 무효화, 중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의 어떤 대상을 향해 품고 있는 자기의 성적인 또는 적대적인 욕구로 인해 상대방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피해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상복귀, 취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상복귀, 취소가 시험 문제 선택지에 나왔어요. 그러면 개념에 뭐가 나오냐? 무효화가 나오든 중화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최근에 문제 보시면 개념 문제에 그렇게 냈거든요. 그리고 여비서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을 느낀 남자가 부인에게 줄을 비싼 선물을 사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례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도 알아 놓으셔야 되고 사례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17번 별표, 전환입니다. 이 전환은 밑에 있는 신체화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이 밑에 팁에 나와요. 어떻게 외워요? 신불로 외우시면 됩니다. 신불. 신불은 뭐냐? 신체화는 불수의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의근은 뭐냐? 전환이다 이거예요. 자, 전환.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 수의근과 감각기관, 그 자리 밑, 형광표는 밑줄, 이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가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요. 사지가 막 떨립니다. 이게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떨립니다. 그리고 입맛도 사라집니다. 이게 감각기관이니까 전환입니다. 글을 쓰는 데 갈등을 느끼는 소설가가 원고를 쓰는 얼음팔의 마비를 가져오는 것, 얼음팔의 동그라미, 수의근입니다. 군에 입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입영영장을 받아보고 시각의 동그라미, 감각기관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도 전환입니다. 신체화가 있습니다. 신체화는 불수의근입니다. 이 불수의근은 대개 이런 거죠. 내장근과 심장근이죠. 내장근과 심장근.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엄청 쓰립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떨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체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수의근계를 제외한 기타 신체 부위, 불수의근만 밑줄, 불수의근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거기까지 끊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거기 밑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앰뷸런스의 소리에 갑자기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배가 아프다는 내장근이고요. 심장이 뛴다는 심장근이에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수의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전환과 신체와 암기하는 방법, 심불. 자, 그 다음에 역전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감정태도 관계를 반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역전은 반동형성과 구별되는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반동형성은 감정의 역전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극도로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어머니에게 무식적으로 반항하면서 유능한 여성으로 성장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죄책감이나 불안을 경험한다면 역전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성화, 주지화입니다. 지성화, 주지화는 좀 인텔리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지적인 척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지화, 지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고통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대신에 가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적인 척 하는 겁니다. 인텔리인 것처럼, 인텔리인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노트에 하나 주세요. 문제 해결 도움 안 됨,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쪽에 쓰시면 돼요. 어떤 청소년이 이성친구와의 소개팅에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그 이야기가 나올까 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어떤 이성 간의 연애 철학, 대개 사례에서 이 철학이 나와요. 철학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연애 철학에 대해서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엄마가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교육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늘어놓을 때 우리가 엄마가 바로 지성화, 주지화를 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나옵니다. 사례에서.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나오면 주지화, 지성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한지는 기출문제 보시면 확인이 싹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방어기제를 다 볼 필요는 없고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여기 안에서 보면 골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에 두 문제 정도 기억이 나요. 하나는 사례가 나왔고 하나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거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릭슨 들어갑니다. 에릭슨은 날개 쪽에 써주세요. 에릭슨은 심리사회이론이에요. 에릭슨은 심리사회이론이고 이분이 강조한 것은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심리이론의 학자라고 해요. 이분은 전생애를 구분했어요. 전생애를 구분했는데 프로이드와 달리 전생애 8단계로 구분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8단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별표 하나. 에릭슨의 이론, 에릭슨 이론의 기초 개념을 보면 자아심리학, 점성의 원리, 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성의 원리를 에릭슨이 말했는데요. 점성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쭉쭉쭉쭉 가겠죠. 8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단계의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2단계가 수월해지죠. 2단계 때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3단계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과업의 완수를 연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성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